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생성인공지능 특히 채취 PT를 비롯한 언어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조금 이거의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의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그러면 카이스트에서 특히 어떤 기술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런 좀 안 좋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생성인공지능 요새 너무 잘 되죠. 그래서 그림 두 개 놓고 보면 이게 사람이 그린 건지 알 수도 없고 이게 사진인지 진짜 사람이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사람이 그린 그림인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강아지 이미지를 만들어달라 그렇게 하면 강아지 이미지를 딱 만들어주는 게 예전에 신경망이 했던 일이라면 지금은 프롬프트를 주면 이걸 벡터화 시켜서요. 그걸로 잡음과 강아지라는 개념을 이어주는 길을 두드려줍니다. 그렇게 두드려주면 이 프로세스가 잡음으로부터 강아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내가 준 명령어 프롬프트 문장 문맥에 따라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잡음은 더 이상 버리는 대상이 아니고 배우는 대상이라는 게 개념의 발상의 전환이 한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데모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성인공지능은 입력을 넣어주고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그리고 뭔가 이미지를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면 그 외에 좀 더 복잡한 문제에도 인공지능이 오랫동안 도전을 해왔습니다. 순차적으로 시간 순서를 따라 벌어지는 사건들의 인공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그 다음 챌린지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생성인공지능이 풀어야 되는 문제보다 좀 더 어려운 생성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게 인간의 언어고요. 그래서 수많은 단어들, 그다음에 이 단어들을 구성하면 문장이 되고 문장들을 모으면 문단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맥락을 형성하고 문맥을 형성하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안에 얽히고 설켜있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잘 이해해야만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생성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기준으로 각각의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학습을 시킵니다.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모든 다른 단어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단어들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학습된 전체 형태가 하나의 문맥을 표상한다고 맥락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뭘 원해 아니면 뭘 요약해줘 이런 식으로 문장을 넣어주면 얘가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언어가 하다가 중간에 딱 멈추고 결론이 안 난 문장이기 때문에 그 문장에 대한 뒷부분을 채워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눈에는 대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인간의 언어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된 것을 바탕으로 뭔가를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는 못 알아듣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팀에 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하고 지도학습을 통해서 한번 다듬고요. 그다음에 또 다양한 답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평가를 시켜서 평가하는 사람의 평가 기준을 반영한 인공신경망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학습에서 또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튜닝 과정을 자꾸 거치다 보면 까칠하게 대답하는 것도 줄고 우리가 잘 알아듣고 편한 방식으로 문장을 채워 나가는 즉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조금씩 보이게 되고요. 그 외에 추가로는 뭐 에티컬 해킹이나 이런 언어 인공지능을 저희가 안 좋은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은행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알려달라 이런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를 돌려서 그럴 때 부적절한 정보를 막 제공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강화학습이라고 해서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이상공간에서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미래에 있는 사건을 예측하는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거를 구현하는 이제 알고리즘이 방식이 벨만방 정식이라고 하는 이게 강화학습의 핵심입니다. 미래에서 벌어지는 사건 그리고 미래의 시점에서 또는 현재 시점에서 내가 미래에 대해서 추정하고 있는 그 정보를 과거의 내 자신에게 하나씩 두 개씩 돌려주는 그런 과정을 풀다 보면 점점점 미래에 있는 유용한 정보들이 과거의 내 전략에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 유용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쓰이는 강화학습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라 라고 한다면 딥러닝으로 벨만방 정식을 푼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하는 전략 의사결정 인간이 배워야 되는 어떤 사건의 순서들의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간을 대신해서 복잡한 환경에서 동적인 환경에서 정책을 결정해주고 인간이 묶여있는 시스템을 직접 경영해주는 그러니까 우리를 결국 더욱 풍부하게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진짜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가지고 있는 좀 어두운 부분을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것이 사라진다.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면서 영화를 꿈꾸면서 자란 어린이가 영화 학도가 되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고 헐리우드 키드로 자란 세대가 천재 영화감독으로서 멋지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의 영화가 알고 보니까 예전에 여러 가지 헐리우드 영화에서 썼던 멋진 기법들을 알게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베껴서 나온 영화의 집합체라는 누군가가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은 정말 순수한 창작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남의 거를 은근슬쩍 베꼈던 것 같은 오해를 받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영화가 새드엔딩으로 끝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성인공지능에서의 일과 비슷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얘가 진짜로 만들어내는 게 맞아요. 예전에 있는 누군가의 작품을 조합해서 인터폴레이션 하는 것만은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기에 결과물을 보면 뭔가 알게 모르게 이것저것 다 베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거는 누구 거라고 주장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 좋은 시나리오는 스며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스며드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성인공지능으로 약간 편향성이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웹사이트를 1,000개, 5,000개 만들어내요. 그럼 어느 시점에서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이 모르고 학습을 하면 그 편향성이 조금씩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지 과정에 걸리면 걸러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업데이트가 서서히 이루어지게 되면 정보 편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는 의인화입니다. 의인화 최근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쓰는 표현들을 보면 인간의 뇌와 유사한 인공신경망 인간의 뉴런을 흉내낸 인공신경망 인공지능이 드디어 인간을 닮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표현들은 약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진실과 허구의 경계 진실과 허구의 경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성인공지능이 순수하게 또는 언어인공지능이 순수하게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메꿔주는 또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본인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런 능력이 그 프스스 안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이거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런 과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현재 생성인공지능이나 언어인공지능은 저희한테 던져주는 정보에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가 없고 우리가 그걸 집어낼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저희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가치관입니다. 이거는 이제 밸류 얼라이먼트 문제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사에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미군 군사 시뮬레이션 할 때 드론이 있었습니다. 드론이 이제 저게 대공포대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걸 폭파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뮬레이션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메커니즘은 휴먼 오퍼레이터가 있고요. 얘는 드론이 이제 무인정찰기가 다니다가 대공포랑 타겟을 잠재적인 타겟을 발견하면 휴먼한테 컨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실까요? 공격할까요? 그럼 휴먼이 예스 하면 부시고 노 하면 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한테 처음에 목적 함수로 이제 무조건 제일 많이 부셔라 잘 찾아라 이렇게 목적 함수를 주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뭔가를 찾으면 이제 휴먼 오퍼레이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자꾸 노를 해봤어요. 몇 번 비토를 났더니 얘가 이제 자기는 빨리 해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자꾸 못 받게 휴먼이 방해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다음 얘의 행동은 그거를 파괴할 수가 없고 점수를 못 얻으니까 그거를 못 맞게 막고 있는 방해 요소인 휴먼을 공격하는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휴먼을 공격하면 또 페널티를 얘한테 주는 식으로 바꿨어요. 바꿨더니 그러면 휴먼을 공격해도 점수를 잃고 그렇다고 내가 점수를 따려고 하니까 얘가 계속 컨펌을 안 해줘서 공격을 못하고 답답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루퍼를 찾은 게 휴먼과 이 드론을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 타워를 부시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을 죽이지 않고도 인간의 컨펌을 받을 필요도 없어지고 점수는 최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드디어 뭐 인공지능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킬러 로봇이 돼서 인간을 공격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기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제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더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 제도가 가진 허점들 그다음에 어떤 그런 뒷구멍들을 저희가 미리 좀 선제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정해진 미션의 목적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내재된 가치를 100%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해줍니다. 이 예제는. 우리는 목적을 주고 얘가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해서 우리와 비슷하게 행동할 거라고 같이 나와 협업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이제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냥 본인의 목적 함수를 도달하기 위해서 전략을 찾는 과정인 거예요. 원인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가진 가치와 얘가 가진 가치가 완전히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정렬 과정은 단순히 우리가 미션의 목표를 줌으로써 이렇게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밸류 알라이먼트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더 무서운 일은 가치관의 차이가 계속 상호작용을 통해서 증폭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집 PT나 생성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우리의 관점에서 뭔가를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은 반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편향성이 약간 반영된 편향성이 우리와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정보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인공지능 기반 창작물에도 약간의 편향성이 들어가고 그걸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다시 얘가 업데이트를 해서 학습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 편향성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묘한 가치 차이들이 점점 증폭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젖어드는 그런 것들이 가장 무서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동일시하고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걔가 하는 말, 걔가 인터랙션하면서 걔가 하는 말을 다 믿고 서로 상호작용을 즐깁니다. 그 과정에서 메타인지가 없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진실과 허구의 경계가 조금씩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AI가 가지고 있는 인간과 다른 가치관이 인간에게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이런 가치관의 차이나 편견은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증폭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인공지능과의 인터랙션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겠죠. 나와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가치관이 얼라인되어 있지 않았는데 내가 편향성이 생기면서 인공지능도 편향성이 생기고 서로 조금씩 얼라인되는 과정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되면 의인화는 좀 더 강화되고 이건 악순환의 사이클이 됩니다. 지금 거대인공지능을 저희가 얘기할 때 산업계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굉장히 전망이 좋고 아주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한 번쯤 생각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앞으로 사용할 때 있어서 앞으로 미래기술을 어떤 미래기술을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안 좋은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뭔가 고민해서 기술들을 미리 대비하는 게 카이스트에서 좀 벌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교수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를 좀 인지하면서 인공지능과 뇌가 왜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도 저희가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가치를 잘 정렬해 나가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뇌기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신경망이 가지고 있는 정보 처리 과정에 이런 복잡성들을 잘 반영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하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컨텍스트에 가더라도 나와 가치를 잘 맞춰주면서 편법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